예수님의 마음 소돔과 고모라는 그 관영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유황불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전말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창세기 18장 23절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질문 같은 기도를 드렸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돼서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말하면 의인 9명 있으면 8명 있으면 이렇게 하면 9번을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4명 있으면 그 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 번은 더 여쭈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의인 4명인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나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다 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조카는 다르겠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있으니까 4명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 조카 내 식구 4명 그들은 의인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더 여쭤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냥 의인 10명에서 끝냈습니다 저 혼자 생각에 왜 의인 4명 있으면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조카 내 4명이 의인일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성에 가서 오래 살고 있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하란과 나홀이라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나홀이 롯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롯을 마치 아들처럼 돌보게 됐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도 롯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롯은 이렇게 큰아버지 아브라함 옆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옆에서 잘 보고 배웠을 겁니다 큰아버지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없고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 그것 때문에 만사 제쳐놓고 큰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는 걸 보면서 롯은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큰아버지에게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이거 다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마다 롯도 그 곁에서 함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큰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잘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롯도 그 복을 함께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 곁에서 함께하면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는데 롯도 창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떼 양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목초지가 모자라서 좀 떨어져 살기로 약속을 했고 롯이 먼저 선택했는데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이 소돔성 방향을 선택한 거죠 보니까 그곳은 아주 기름지고 목초지가 풍성하니까 대뜸 그는 영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육신적인 것만 고려하면서 소돔성 방향으로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황량한 들판에 그냥 남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롯이 소떼 양떼를 몰고 가족들과 함께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냥 보냈겠습니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는다는데 악하다는데 너 거기 가서 절대 물들면 안 된다 너 나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너는 거기 가서도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뛰어와라 너는 내게 아들과 같다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때는 로또 그래 내가 저기 가서 살긴 살지만 절대로 저들 속에 물들지 않겠다 큰아버지 당부하시는 대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안 한 것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할 무렵이 됐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롯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못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롯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성에 도착했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아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저녁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성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성문입니다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성중의 대수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기도 했고 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아무나 오가다 앉는 게 아니라 그 성에 가장 영향력 있고 지위가 높은 유지들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성문입니다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 성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흘러들어가 살던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는다는 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유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성은 악학이 이를 때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살면 늘 부대끼고 그들의 삶에 고통을 받고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쉽게 동화되고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그냥 한통속이 된 것처럼 어울리다가 이제는 유지의 자리에까지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에 물들어버린 것이 사실 롯이 소돔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한 번 있었죠 14장에 가보면 소돔 성이론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큰 전쟁이었는데 소돔은 패전에 굴레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는데 롯과 그의 가족도 포로가 됐고 그 많은 재산이 다 약탈당해 끌려간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318명에다 또 가깝게 지나는 사람들까지 힘을 모아서 쫓아가 롯과 그의 가족을 비롯한 소돔 성 사람들을 구출했고 빼앗긴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 롯이 어휴 여기다가는 죽겠네 죽다 사는 경험을 했으면 그때 그 기회에 다 정리해가지고 소돔을 떠났어야 되는데 소돔을 떠난 게 아니라 더 깊이 몰입해 들어간 거죠 또 어쩌면 소돔 성 사람들을 구출해낸 그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아브라함하고 조카 큰아버지 사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롯을 더 우대해가지고 그래서 성문에 앉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는 소돔을 떠날 결정적 기회가 있었지만 떠나기는커녕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 걸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요 이 롯이 천사들이 와서 자기 집에 모셨는데 손님이라고 모신 거죠 그때 그 대처하는 방안도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그 낙은 애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걸 본 소돔에 그 악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죠 19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손님으로 온 그 작자들을 끌어내라 그런데 여기 상관한다는 이렇게 번역된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성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나 손님이 왔는데 끌어내서 우리가 겁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동성애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하는데 소돔이란 말에서 따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돔은 그렇게 타락하다 망한 겁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것은 그 속에 좋은 내용도 많지만 이렇게 멸망을 가져오는 독소조항이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 독소조항이 없는 건강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우리는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릴 때 롯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19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어떻게 보면 손님들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두 딸을 그들의 노리개감으로 내주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발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은 아예 사람도 아니고 성적 노리개로 끌려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식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 딸들인데 여러분 이런 롯의 언행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롯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종합해보면 이 롯은 의인이라고 하기 어렵구나 여러분 10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소돔성 사람들은 다 악하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들과 한 통속이 되고 그들이 앉는 자리에 갇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그들의 삶의 어떤 형태를 따르고 있다면 롯은 복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롯은 이렇다 치고 롯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시급을 다투면서 손목을 끌고 막 성 바깥으로 데려다 놓으면서 당부했잖아요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된다고 그런데 롯의 아내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동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회에 가보면 삐죽하게 서 있는 그게 하나 있는데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이 저게 롯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해주죠 어쨌든 소금 기둥이 됐어요 몸은 성 바깥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돔성에 사로잡혀 있고 그 화급을 다투는 그 시간에 조차 두고 가는 재산이 너무나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 가볍게 여겼던 아담과 하와의 후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겁니다 그 아내 참 안타깝죠 그럼 롯의 딸들은요? 롯의 딸들은 어땠나? 나중에 아내는 소금 기둥대고 롯이 두 딸들과 소아리라는 작은 성으로 간신히 피신했는데 이 딸들이 한 일은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게 해가지고 취하게 만든 다음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제각기 아들 하나씩을 낳았으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19장 36절에서 38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합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합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두 딸도 그 네 명의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네 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데 못 물어본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두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된 정혼한 예비 사위가 두 명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어땠나요? 그들은 전형적인 소돔의 청년들일 뿐 영적 분별력은 이만큼도 없어요 롯이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피신하라고 하니까 사위들은 예비 장인의 어르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도 딸이 셋이라 사위를 세 명 맞을 텐데 나중에 내 사위들이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롯이 평소에 그 젊은이들에게 신뢰받지 못했었다는 말도 되기도 하고 이 두 젊은이는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른 채로 죄악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는 전형적인 소돔성에 그냥 청년들에 불과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했을 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의인 4명에 관한 질문조차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성에는 의인이 없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성에는 의인이 없는데 의인이라고 불릴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신약의 의인하고는 개념이 다른 건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얻게 될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죠 소돔성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불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자신인 것이죠 왜냐하면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인데 여러분 의인 열 명으로 인하여 소돔성 전체가 구원 받는 기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과 두 딸이 살아남는 기적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떤 이가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어떤 이에게 근유를 베푸신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명목상의 신자에 불과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과했어요 롯은 그 죄악의 구덩이에 가서 살면서 아무 영적 고뇌가 없었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저 눈앞에 풍요롭고 목초지 많고 진학이 좋으면 가끔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 뿐이지 영적인 어떤 내면에 깊은 갈등도 고뇌도 눈물도 몸부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롯이 소돔 쪽으로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들판에 남았어요 황량한 들판에 남아가지고 롯처럼 기름진 들판이 주는 풍요를 누릴 수 없었어요 그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어요 롯이 떠난 다음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신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 15장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17장에 한례를 받고 18장에 아들을 축복으로 약속으로 받는 그러니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황량한 들판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더 골똘해지게 되었어요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부르다가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간 롯과 아브라함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소동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의인의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천사들은 떠나셨고 소돔성이 어떻게 되려나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던 어느 날 소돔성에 유황불이 임하는 걸 보고 얼마나 그의 가슴이 타들어갔겠어요 드디어 심판이 임하는구나 우리 조카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까 눈물을 냈을 텐데 그게 의인의 고난이고 의인의 눈물이고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음의 성도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달 성경 암성 9절이 마태복음 12장 50절이잖아요 그 뭡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다 자매다 어머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이달의 암성 9절 아니십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좀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고민과 몸부림 속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에도 제가 좋아해서 읽어드렸고 4부에 뱉은 종종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어떤 고뇌를 가지는가 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보금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다음 가사가 참 마음을 파고 들어오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저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걸 지키기 위한 결단도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스스로를 책망하는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보니 저기 영락교에 내 마음에 드는 이들이 있구나 저들을 생각하여 내가 이 땅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시듯 말씀했어요 가짜가 너무 많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있겠느냐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야 너의 믿음은 참 믿음이구나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 땅에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역할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공illion 달달하면 are you 아니 인해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일부러 blue 기도ément 차도를 서쪽 위로 생명의 신규 워스 anybody